이거 진짜 퍼즐게임인데 갓겜입니다 갓겜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병아리가 막 갇혀있어요 엄마가 왔나봐 구출을 했습니다 구출하고 아이고 이거 너무 귀여워 엄마는 못 탔어 요렇게 가면 돼요 일단은 요런식으로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되게 어려워져요 되게 갓겜이에요 그냥 가면은 죽어요 여기서 그냥 가면은 심지가 터져 죽어요 요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운데 걸 먼저 실행합니다 그럼 얘가 먼저 지나가 겠죠 이게 클릭한 곳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한 곳만 움직입니다 퍼즐을 진짜 되게 잘 만들어놨더라고 각각 해봤는데 이렇게 가다가 끊었어 근데 이거 그냥 가면 죽습니다 그냥 가면 죽어요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끊고 얘를 멈춰 그리고 얘를 실행해 요렇게 그리고 가면 돼요 요런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포즈 진짜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거 이제 이렇게 두개 바꿀 수 있는거 이렇게 그냥 가면 죽겠죠 당연히 그냥 열어놓고 보내면 돼요 아우 굴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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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가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야 이 정도는 쉽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이 정도는 쉽지 맞아요 갔다가 바꿔 아 뭐야 한 번 더 해야 되네 아 근데 이것도 봐봐 이거 되게 각 게임인게 뭐냐면 자 한 번 더 해요 요렇게 됩니다 갓겜이죠 마무리 이거 뭐 쉽죠 여기서 멈춰가지고 병화력 총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 일시정지 이거는 일시정지가 안 돼요 타이밍 잘 맞춰야 돼 내려갔을 때 딱 가면 되지 않을까 아 더 늦게 가야 돼 그냥 올라왔을 때 가면 되나 지금 음악 잘 만들었네 누가봐도 조스무금이네 누가봐도 조스무금이네 요렇게 치킨 땡기네요 여기는 참새가 지적이기만 하고 여기는 아무 일도 없고 감이 오시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보지 않나요 아 스티커 게임이야 이거 병아리도 한 번 봐주고 여기 얼마나 차야 돼 나중에 바글바글 하겠네 일단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것도 얘가 눈 감았을 때 가야 되는데 언제 가야 되지 반쯤 감았을 때 이 정도 아 뭐야 정지 못 시키죠 왜냐면 지나가려면 여기가 여기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 뭐야 얘 지금 많이 졸린 것 같은데 지금 얘 많이 졸려 보니까 많이 졸려 얘 많이 졸려 지금 배터리 달라 잔다 뭐야 그냥 잔다 너무 웃긴데 어 뭐야 이거 이거 약간 데몬주 소울 그거 아니야 여기 뒤에 숨어야 되는 거 아니야 데몬주 소울의 기둥 뒤에 숨어서 가는 거 있었잖아요 숨어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안 들키는 거 아니야 맞네 오오 안돼 너무 재밌다 아 나 이런 게임 너무 좋아요 나 이런 퍼즐 게임이 너무 좋아 뭐야 이거는 어 나 원숭이 갔어 아 이쯤 이거 어때 못고 이거는 했어요 이거 뭐야 뭐야 뭔데 아 이걸 누르면 바퀴가 움직이는 건가 여기를 누르면 바퀴가 움직이는 건가 여기서 멈추면 되겠네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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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평력은 멈추더만 이건 안 멈추네 멈춰 아 멈춰 아 뭐야 아 아 완전 피지컷 게임이었잖아 아 아 진짜 이상한데 아 아 아 나 가보자 나 가봐야 가봐야 감히 잡히지 뭐야 보리 쪽 조금 작아지나요 검사는 반만 접어요 반만 보리 좀 작아지고 있나 지금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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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였구만 진짜 잘 만들었다 어 아래위로 바꿀 수 있다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아 뭐야 뭐야 또 사람들을 이용해야 되나 아 아 아 아 아 아이 등신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이거 맞는데 아 아 아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서 뛰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왜 죽어버리냐 이렇게 되게 당황스럽네 죽으니까 이게 맞는데 근데 이거 아니고 없는데 아 이렇게 계속 가라고 착지하지 말고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어 떨어져 떨어졌어 이거 밟잖아 그죠 이렇게 해 안 밟았지 이렇게 안 밟지 이렇게 안 밟지 이렇게 여기도 바꿔야 되는구나 아 찾았다 와 진짜 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떨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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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떨구 다시 또 떨구 와 와 병아리 많이 모였어요 진짜 잘 만들었네 뭐야 이거 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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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이때다 아 얘가 먼저 가야돼 얘가 한 이쯤 가있어야돼 이쯤 이쯤 어때 한 번 더 아니겠지 그렇지 뭐야 뭐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피지컬 아 너 다시 할게 이거 한 번에 깹니다 한 번에 깨요 이거 멈춰 아 아 아 아 아 까비 와 됐다 아 여기서 멈췄어야 됐어 하하하하 날이 또 상하네 진짜 와 와 이거 클릭 잘해야 돼요 진짜 사악하다 뭐야 이 개구리들은 물에 빠지겠는데요 아 뭐야 개구리를 여기 넣어야 돼 그러니까 음표가 왜 있죠 음표가 왜 있니 아 아 아 이게 못하셨나 하하하 하하 다들 이해를 못하셨나 이거 큰일났는데 자 공략 갑니다 공략 아 진짜 음표가 힌트에요 음표 색깔 얘 연주하면 되요 한 번 얘 한 번 얘 두 번 와 근데 이 메커니즘 되게 잘 만들어놨다 되게 잘 만들어놨다 이거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